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생한 주식쇼 생쇼 진행의 이지현입니다. 현재 시장 흐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수부터 보시죠. 현재 코스피 지수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오전장 한때 상승 전환하기도 했던 코스닥 지수 지금 하락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현재 0.58% 빠지면서 833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정말 재미없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무색 무취의 시장의 배경에는 바로 국채 금리 상승이 있습니다. 오늘 미국 10연물 국채 금리가 4.6%를 돌파했는데요. 이런 높은 금리는 아시아 증시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삼성전자 등 대형주들의 악재 이슈까지 겹치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더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금리 추세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또 31일 미국 4월 PC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죠. PC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또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전장 어떤 시장의 수급, 어떤 테마가 또 쏠렸는지 저희가 12시보 통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테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2시보 챙겨보시면 오전장 시장의 흐름이 한 큐에 정리가 되실 겁니다. 일단 먼저 웹툰 주가 오전장부터 정말 강합니다. 최근에 나 혼자만 레벨업 IP를 활용한 게이밍 흥행을 보이면서 웹툰 주들이 주목을 받았었죠. 이번에는 네이버 웹툰의 미국 나스닥 상장이 임박하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 미국 상장의 관련주, 다 함께 레벨업으로 저희가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최근 미국 본사에서 주식 플랜 수석 관리자를 채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6월에 예정돼 있는 IPO가 지금 순항 중이라는 것인데요. 시장에서는 대형주의 등장으로 본격적으로 웹툰 섹터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웹툰 기업이 제작비가 적게 들어서 수익성 측면에서는 엔터 기업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 네이버 웹툰의 미국 상장에 따른 낙수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국내 중소형 웹툰 기업들에도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 어떤지 종목별 등락률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장에는 키다리 스튜디오가 장 출발 때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지금 시장 갈수록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가 현재 22%대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밖에 MBT가 9%대, Y랩 4%, DNC 미디어가 3.55% 상승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흐름 눈여겨보시면서 과연 생쇼 매니저들이 편입하실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두 번째 테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자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쏟아지면서 시장이 무너지자 화장품 쪽으로 수급이 몰렸습니다. 이 상승 랠리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올리브영에서 호재 소식이 나왔죠. 올리브영 이미 5월 중순에 일본의 법인을 설립하면서 글로벌 진출 핵심 전략 국가로 일본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리브영에 정말 수많은 국내 화장품 인디 브랜드들이 입전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외 사업에 성공한다면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수출액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화장품 섹터를 이길 만한 테마나 섹터가 시장에 나오지 않으면서 이렇게 화장품 상승 랠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화장품 주 없으신 분들, 나만 지금 시장에서 소외돼서 재미가 없지 않나. 그리고 지금 약간 윗고리가 달린 종목들이 있어서 눌림목 구간에서 좀 공략을 해볼까라고 고민이 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쇼 미니저들 포츠 안에 또 화장품 종목들이 또 많으니까요. 잠시 후 저희가 대응 전략 전망까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종목들 상황은 어떤지 등락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2K 바이오가 오전장에 정말 강했는데 지금 거의 다 빠졌습니다. 오전장한테 4만 원대까지 한번 돌파를 해줬었는데 현재는 1.52%까지 윗고리를 길게 달았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도 강합니다. 8.2% 물론 오전장에 비해서는 윗고리를 살짝 달았지만 그래도 8%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네요.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도 현재 5.62% 상승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을 이길 만한 섹터 테마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면서 화장품주의 상승 랠리 언제까지 이어질지 기대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테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이 가지 않으니까 이런 테마성 강한 정책주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은 저출생 정책주인데요. 브레이크 없는 저출생 현상이 계속되면서 1분기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저출생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회적 문제,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왜 시장에서는 저출생 관련주에 주목하냐. 바로 6월에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저출산위 회의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참 월화배를 지키기 어려운데 월화배를 골자로 한 저출생 종합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강력한 특단의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현재 움직이고 있는 저출생 관련 주주 안에서 또 제로투세븐도 우리 김용환 매니저 포트 안에 있네요. 현재 흐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모나리자와 아가방 컴퍼니가 각각 5%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삼성 출판사 제로투세븐 1%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테마성 강한 이런 정책주도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오후짱의 음봉 전환 될지 이 부분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